안녕하세요. 우리 눈치시와 나이팔룸 자! 이렇게 이쪽으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운데에 맞게 서주시고요. 인사전에 포즈 타임 먼저 가져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흘린 소녀, 음원촌녀의 입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핑키 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천만 뮤직비디오 공판에 이어서 일본에서 팀미팅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드겠다고 하죠.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죠. 여기도요. 청산회처럼 힌트에 인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공원소녀분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메디 벌 유!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원소녀분들의 히든카드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오늘 드림콘서트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무대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양한 걸그룹들의 노래를 매시협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드림콘서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후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 공원소녀 하면 힐링이잖아요. 택들의 마음을 힐링시킬 공원소녀의 매력, 표정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아, 힐링되는 느낌. 네, 일정이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도 좀 자신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 표정하면 석영입니다. 아, 좋아요. 우리 석영씨. 하나, 둘, 셋! 아,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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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원소녀 여러분, 오늘도 멋진 무대 기대하겠고요. 방송을 보면서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쪽에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회장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쪽에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웨리뽀라뷰! 공원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이파이브 팬분들이 보고 계세요. 네, V LIVE에서 짠! 네. 짠! 어우, 감사합니다. 짠! 짠! 어, 포즈가 역시 힐링입니다. 네, 힐링이 마구마구되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팀파이브.